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9월 3일부터 10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엔 구름 많은 날이 계속되겠는데요. 기압굴의 영향으로 3일과 5일에서 6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6일과 7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 지역도 구름 많은 날이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기압굴의 영향으로 3일 오후와 5일과 6일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중기예보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